안녕하세요. 오늘은 뱅뱅 먹는 자진박 국물 뱅뱅 뱅뱅 집중 저요랑 집중 갑니다 히히 적당한 물건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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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스크롯 두제는 소금 바로 핫도그 마요네즈 마요네즈 고추장 파 헐 와우 생냉널 샤넬 산너 간장 손으로 썰어내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었어요 손으로 잘라낸게요 손으로 썰어주세요 손으로 썰어주는 건가 손으로 집중해서 손으로 썰어줄게요 왜 맛있어서? 치즈가르마 Peel 고춧가르마 수요 고추 두 번째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